안녕하세요.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짧은 시황의 크리스탈정입니다. 나스닥이 2% 이상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크게 무너졌던 나스닥의 빅테크 기술주들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증시가 웃은 이유는 그다지 좋은 이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압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강력한 반등세를 시작한 것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실업자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전조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실업자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와 그로 인한 연준의 긴축기조 둔화입니다. 실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어제까지 32%에 달하던 2월 50BP 인상 가능성은 27%로 낮아졌고 25BP 인상 가능성은 72%로 뛰었습니다. 당연히 국채금리는 낮아졌고 달러 역시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만 시장은 반등의 기회를 고용시장에 완화 시그널로 본 것입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회복세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풀콜 비율은 2008년을 2배 수준으로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이는 시장의 저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락장을 경고하는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자산 대비 안전자산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하이엘드 스프레드가 올해 말에 하락 추세를 위로 뚫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3대 지수가 오늘 주가는 위로 향했지만 자금은 모두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할 시그널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